미국이 아주 멀었다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. 주식시장의 가격 조정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진행될 것이다.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의견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가설이기 때문에 100%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. 그러나 전문가들이 내시운 여러 가지 가설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전문가처럼 숫자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 가설 가운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. 미국의 자산 가격 조정이 아직도 그냥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한국 시장도 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. 아까 여러분도 한 분 말씀 정확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주가가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22가 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글이 여러분들 15, 15,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애플이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3이 되는데 네이버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벌어들은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냐 다르게 하면 시장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. 아까 한 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네요.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합리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경제라는 게 복잡합니까 팬데믹 위기 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낮춰 가지고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돈이 하늘로 날아가서 뭡니까 정발됐습니까 돈이 정발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귀한 돈이 달러와 유로 에나 원화를 막 풀었는데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돈이 경제 생태계에 다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장농 속에도 있을 것이고 은행에도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이 될 것이고 그 돈이 뭐죠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주식시장을 흘러갔을 것이고 그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 그 돈이 부동산시장을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주택가격도 올렸을 것이고 주식가격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버밸류 돼 있는 거죠 자산가격이 과대평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션이 심해지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놀래 가지고 뭡니까 금리를 올려 가지고 돈을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빨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뭐죠 자산가격이 조정되겠죠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돈이 밀려드니까 자산가격이 붕 떴다가 돈을 빨아드니까 자산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녹색 장원님 말씀처럼 급등대는 반드시 장기적 하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동안 밀물이 딱 여러분들 들이닥쳐 가지고 해멘 수위가 싹 올라갔다가 미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뭐죠 썰물이 쫙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갔던 해멘 수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합리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 뭐 복잡한 유식한 이야기 듣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견을 갖고 그런 시각을 갖고 지금 서강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김영익 교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닥터 둠이라고 하죠 비관론자니까 한국의 닥터 둠 김영익 미국 주식은 20% 더 떨어지면 그때 살아 미국 주식이 10월에 반짝반 등한다 하지만 미국 주식의 바겐세일은 더 기다려야 된다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이 작년 4분기로 344%로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멘 수위가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올해 2분기에 254%로 떨어졌다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소재로 다룬 겁니다 그러나 지난 22년간 평균치인 186%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아서 주식 거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오늘 그냥 이 방송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작년 4분기에 미국의 전체의 주식 시가총액이 미국 국내 총생산 대비 344%였고 2022년도 24분기 때 254% 떨어졌는데 22년간 평균치가 186%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186%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까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금 김영익 교수가 내다보는 더 기다려야 된다 더 주식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가 이런 것에 기반을 두 가지고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펴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슬리고 의견이니까 100% 맞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는 연말로 가면서 고용 소비 등의 실물 충격을 받으면서 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0.1%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연준이 9월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앞서 1.7%로 받던 것에서 0.2%를 낮췄는데 앞으로 또 전망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김 교수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의 실물 충격이 이어질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크죠 미국은 뭐죠? 콧물을 흘리면 우리는 감기를 앓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상정주는 12월에 6.8% 내년 상반기에 8%에서 6.8%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3%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대충 이제 주가는 선행지수니까 경기 회복에 그럼 대충 이제 어느 시점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아주 구체적인 그냥 정권업계에 오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20% 가까이 더 떨어질 수 있고 미국 정시에서 지난 6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6월 7월에 크게 빠졌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 다음에 좀 반등이 됐잖아요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 반등이 나타났던 것처럼 10월과 11월에도 일시적인 그런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주가가 9월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0월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상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 4분기에 내년 1분까지 한 번 더 미국 주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 미국 주식을 바겐세일에서 하듯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매수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기사 잘 썼네요 방현철 박사가 이렇게 글을 쓰신 건데 김영익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 핵심만 딱 올라가서 이렇게 썼네요 아주 합리적인 논거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이 186%였는데 여전히 254%로 높다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김영익 박사가 생각하는 것을 저는 인터뷰를 보고 아주 합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도 보시면 저스틴 님이 주식이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밸류입니다 삼성전자도 4만 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건 여러분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그러나 조금 이제 큰 시각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한 분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트루스 님께서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게 악재인 좀 수그러들면 일시 반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더 큰 악재인 경기 불황이 다가오는 것이 진짜 악재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반등도 쉽지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야 고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주제도 텀텀이 다루게 된 것은 시야나 시각을 좀 더 확장을 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도 재미있으시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살만하지만 좀 넓은 시각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.